지금 그의 상태 몰라? 그 몸으로 남자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. 당신이 내 옆에 없을 때 이 사람이 그 자리 지켜줬어. 아무 조건 없이 내 옆에 있었다고. 아, 제발. 정말 그럴까? 그때 뜨거웠죠? 성의 눈물 틈이 왔는데. 보도, 보도. 그런데 사랑한다는 문자였어요. 이세복이 사랑한다? 그거 아니야. 심각하네요, 진짜. 심각하네요.